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, 진단 관련 벤처 스타트업 등 수출 혁신기업의 신규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지원 대상은 전년도 대중국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30%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, 진단 관련 업종 및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기업, 브랜드K 선정기업 등 기타 수출 혁신기업입니다.